다음은 듣기 평가를 위한 시험 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수험생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CD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CD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 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64회 한국어 능력시험 1. 듣기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물이에요? 물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2번 구두가 커요? 구두가 커요? 책을 읽어요? 3번 3번 지금 뭐 먹어요? 지금 뭐 먹어요? 친구를 몇 시에 만나요? 친구를 몇 시에 만나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보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수미 씨, 연필 좀 주세요. 수미 씨, 연필 좀 주세요. 수미 씨, 연필 좀 주세요. 6번 6번 오늘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오늘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5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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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7번 보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뭘 드릴까요? 장미가 예쁘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드릴까요? 장미가 예쁘네요. 장미 주세요. 8번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한국 대학교로 가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한국 대학교로 가주세요. 한국 대학교로 가 네, 아침 식사 시간은 언제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방은 5층이고요, 501호입니다. 네, 아침 식사 시간은 언제예요? 10번 저, 여기 산책하러 자주 오는데 참 좋지요? 네, 나무도 많고 넓어서 좋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여기 산책하러 자주 오는데 참 좋지요? 네, 나무도 많고 넓어서 좋네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아주머니, 이 음식 매워요? 네, 조금 매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주머니, 이 음식 매워요? 네, 조금 매워요. 12번 12번 민수 씨, 야구를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축구가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야구를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축구가 좋아요. 10번 13번 13번 저는 방학 때 제주도에 갈 거예요. 수미 씨는요? 저는 고향에 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방학 때 제주도에 갈 거예요. 수미 씨는요? 저는 고향에 갈 거예요. 14번 저 행복 마트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은행 있지요? 은행 뒤로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행복 마트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은행 있지요? 은행 뒤로 가세요. 저기 은행 있지요? 은행 뒤로 가세요. 은행 뒤로 가세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어제부터 계속 배가 아파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어제부터 계속 배가 아파서요. 5번 고향에 가세요. 16번 식탁이 무거운데 같이 좀 들어 줄래요? 네, 제가 여기를 들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식탁이 무거운데 같이 좀 들어줄래요? 네, 제가 여기를 들게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편지를 써요? 네, 동생한테 편지를 써요. 다시 들으십시오. 편지를 써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수미 씨, 내일 출장 가지요? 잘 다녀오세요. 아침에는 회사에 올 거예요. 저녁에 출발해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내일 출장 가지요? 잘 다녀오세요. 아침에는 회사에 올 거예요. 저녁에 출발해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봐요. 식빵은 없어요? 식빵은 없어요? 네, 다 팔려서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오면 돼요? 3시쯤 오시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 식빵은 없어요? 네, 다 팔려서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오면 돼요? 3시쯤 오시면 됩니다. 19번 수미 씨, 미영 씨 결혼식이 7시지요? 이제 가야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어떻게 갈까요? 차를 가지고 갈까요? 거기 너무 복잡하니까 지하철로 가는 게 어때요? 그래요.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지하철로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미영 씨 결혼식이 7시지요? 이제 가야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어떻게 갈까요? 차를 가지고 갈까요? 거기 너무 복잡하니까 지하철로 가는 게 어때요? 그래요.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지하철로 가요. 20번 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얼마예요? 2만 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셔서 5,000원 할인되었습니다. 네,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얼마예요? 2만 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셔서 5,000원 할인되었습니다. 네,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21번 민수 씨,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았어요? 아니요.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일하는 박물관에서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생각 있어요? 박물관 아르바이트는 안 해봤는데 한 번 해보고 싶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았어요? 아니요.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일하는 박물관에서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생각 있어요? 박물관 아르바이트는 안 해봤는데 한 번 해보고 싶네요.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민수 씨, 이 영화 봤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꼭 보세요. 아, 이 영화요? 저는 나중에 집에서 보려고요.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크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재미없어요. 그래요? 그럼 저도 가서 봐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이 영화 봤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꼭 보세요. 보세요. 아, 이 영화요? 아, 이 영화요? 저는 나중에 집에서 보려고요.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크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재미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저도 가서 봐야겠어요. 아, 이 영화는 영화가 또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봐야겠어요. 그럼 제가 보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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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혹시 다른 반은 없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네, 좀 어려워서요. 다른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혹시 다른 반은 없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네, 좀 어려워서요. 다른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24번 수미 씨, 이거 주스병 아니에요? 네, 주스병을 버리지 않고 꽃병으로 쓰고 있어요. 전 이런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하면 쓰레기도 안 생기고 좋겠네요. 맞아요. 생각해 보면 버리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이거 주스병 아니에요? 네, 주스병을 버리지 않고 꽃병으로 쓰고 있어요. 전 이런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하면 쓰레기도 안 생기고 좋겠네요. 맞아요. 생각해 보면 버리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회사 사랑 걷기 대회에 참가 신청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을 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특히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회사 사랑 걷기 대회에 참가 신청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을 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특히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수 씨, 어제 드라마 첫사랑 봤어요? 거기에서 두 사람이 어떤 섬에 갔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거기 제가 작년 여름휴가 때 간 곳이에요. 정말요? 그 섬이 어디예요? 여수에 있는 섬인데 경치가 아름다워서 드라마에 자주 나와요. 아, 그래요? 저도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어제 드라마 첫사랑 봤어요? 거기에서 두 사람이 어떤 섬에 갔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거기 제가 작년 여름휴가 때 간 곳이에요. 정말요? 그 섬이 어디예요? 여수에 있는 섬인데 경치가 아름다워서 드라마에 자주 나와요. 아, 그래요? 저도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27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영화 배우 김민수 씨, 요즘은 그림도 그리고 계시는데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어요? 3년 전에 영화에서 화가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직접 그림을 그려야 해서 배우게 됐는데, 지금까지 취미로 그리고 있어요. 처음엔 산을 많이 그렸는데, 요즘은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고 있어요. 곧 첫 번째 전시회를 하신다고요? 네, 같이 그림 그리는 친구들과 전시회를 하기로 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 배우 김민수 씨, 요즘은 그림도 그리고 계시는데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어요? 3년 전에 영화에서 화가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직접 그림을 그려야 해서 배우게 됐는데, 지금까지 취미로 그리고 있어요. 처음엔 산을 많이 그렸는데, 요즘은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고 있어요. 곧 첫 번째 전시회를 하신다고요? 네, 같이 그림 그리는 친구들과 전시회를 하기로 했어요. 29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냈습니다. 시험이 끝냈습니다. 하지만 전시회를 하신다고요? 인생이 끝냈습니다. 고수하셨습니다. 입학의 고수하셨습니다. 이 시험이 끝냈습니다. 저는 저의 고수하셨습니다. 지금 뱉는 것들을 꾸준히 그럴 땐데요.